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속으론 내 감상만 모두 다 태어낸 거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왜 이렇게 초절하는지 이제 그만 사칭해지자고 항상 같은 데는 못둑한 말투 하루 종일 열려 뿐다는 말도 점점 늘어나 하루가 다르게 달라진 네 태도에 오늘도 이만큼 더 멀어지게 돼 언제부터 이별이 준비한 거니 대답해보는 건 라이야 아, 미스터 라이야 아, 아, 나 자꾸 왜? 도대체 왜 그래? 그만 미스터 라이야 아, 이제 나에게 이끌이끌하게 넘어가지 좀 아 아무 의미 없는 사랑한 단말투 한 번 질러보듯 혼자 보는 말들 에이 요 미스터 라이아 긴장해 여긴 믿어 너 한눈 팔다 감각셔 허무성대 눈빛 에러 둘러내기 나쁜 액술 긴장하는 두 눈에 흔들리는 정공 미스터 라이아 아 미스터 라이아 아 아 너 자꾸 왜 도대체 왜 그래 그만 미스터 라이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언제부터 이러를 준비한 거니 내가 내가 미스터 라이아 아 아 미스터 라이아 아 아 아 너 funding 왜 도대체 왜 그래 그만 미스터 라이아 아 Mr. Liar Mr. Liar